안녕하세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좌우하시고 왼쪽부터 가십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워낙에 좌우하시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대 마지막으로 오른쪽까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이제 가운데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좌우하시고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로 오른쪽까지 고치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까지 가겠습니다. 네, 김태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하세요. 시선은 왼쪽부터 글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운자에 가시고요. 잠재고 오른쪽, 방울이 하겠습니다. 왼쪽이요. 네, 등고 오셨습니다. 해봅습니다. 11. 11. 12. 13. 14. 14. 17. 16. 17.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맞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버즈 버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걸음 조심하시고요. 조심해서 노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